안녕하세요 당뇨 치료의 올바른 길을 알려드리는 이승헌 한의사 입니다 추석이 지나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가을을 지나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에서 추운 겨울로 이어지는 과정의 환절기 가을에 우리 몸은 날씨에 적응하기 위해 자연스러운 변화가 발생합니다 환절기의 자연스러운 인체의 변화 과정 속에서 당뇨 환자들은 혈당 변화와 몸의 증상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때 당뇨인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절기에서 가을로 들어가는 입추는 8월에 있습니다 이때 자연은 가을로 접어들지만 더운 날씨로 인해 사람들은 여전히 여름철의 모습입니다 낮보다 밤이 길어지는 곧 해가 뜬 시간이 줄어드는 9월 22일 주분이 지나면 매미의 소리도 줄어든가 함께 사람들은 여름이 끝났음을 느낍니다 환절기에 지금 우리들의 몸의 자연스러운 변화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러한 자연스러운 변화에서 당뇨인들은 몸에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까요 첫째, 일조량이 점차 줄어들면서 수면장애와 우울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면장애와 우울감은 뇌세포의 휴식을 방해하고 뇌의 가로로 인하여 뇌의 에너지 원인 당을 더욱 필요로 하여 혈당 상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땀이 줄어들면서 소변량이 증가합니다 인체 외부로 내보내어야 할 수분의 양은 일정하지만 땀이 줄어들게 되면서 소변량이 증가하게 되죠 당뇨 증상 중 하나인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과 유사함으로 당뇨가 악화된 것인지 오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셋째, 말초혈액순환이 줄어들어 발절임 증상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인체는 체온 유지를 위해 말초혈액순환을 줄이게 됩니다 이때 말초혈액순환은 감소하고 말초신경은 더욱 예민해지게 되죠 따라서 발절임, 발실임 증의 증상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당뇨합병증의 당뇨발에 대한 걱정이 커지겠죠 넷째, 날씨가 추워지면 자연스럽게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추운 날씨에는 신장 위에 위치한 부신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이나 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 분비량이 증가합니다 이들 호르몬의 증가로 심박동수는 빨라지고 혈압이 올라가게 되죠 당뇨인들은 대사증후군의 범주에 있는 혈압의 수치 변화에도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이러한 자연스러운 변화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환절기에 이러한 인체의 변화 속에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실천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평소보다 30분을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꼭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기 위해 노력해주세요 둘째, 하루에 한 잔 꼭 따뜻한 물을 마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따뜻한 차는 물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꼭 따뜻한 물을 마셔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셋째, 반신욕을 통해 혈액순환을 도와주세요 매일 저녁 식사 후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반신욕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매일 저녁이 힘들면 일주일에 2, 3회라도 반신욕을 하시면 환절기 온도 변화에 몸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환절기의 인체의 자연스러운 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혈당 수치와 몸의 증상 변화에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연스러운 인체 변화를 단순하게 혈당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무리하게 혈당 관리를 하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환절기의 인체 변화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강관리 및 혈당 관리를 하는 것이 올바른 당뇨 치료의 기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